6세대 OLED 증착장비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기가 월등히 큰 대형 패널용 장비를 말합니다. 패널 크기의 차이는 곧 장비의 규모와 연결되는데, 현재까지 6세대 증착장비를 만들 수 있는 선두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양산기를 선점한 일본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3개의 디스플레이 시장. 증착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바꿀 수 있는 건 8세대의 선점입니다. 그만큼 차세대 증착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때마침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획이 들려온 겁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중경기업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소부장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게 돼서 원활하게 현재로서는 첨단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원천 기술 개발과 특허화, 특허는 주 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보다 강화를 할 수 있었고요.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이 숫자와 퀄리티, 즉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필요한 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구축 환경과 수요 기업과의 연계입니다. 어떤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건 시간과 전문 인력,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R&D는 무엇보다 필수적인 일이죠. 수요 기업과의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 또한 소부장 기업들에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시장의 한계. 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란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깰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현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여유를 갖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소재 부품 장비도 많이 발전했다는 인식하에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내가 조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많은 부분의 역량이 증진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고 또 한 번 계산을 해주는, 함께 계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마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또 대기업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개몽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함께 상생해서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